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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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4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6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래쪽도 살펴보시면 본래쪽 역시나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제일 먼저 휠 생활기스 군데군데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제로 마쳤습니다 앞쪽 4.48로 55%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 이쪽에는 보펜터치 살짝씩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다음으로 뒷쪽 휠 생활기스 군데군데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제로 마쳤습니다 뒷쪽 6.35로 75% 이상 남았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보시고 이열 폴딩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군데군데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6,82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즈프리 음성인식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고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시가잭 이용 가능하시고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 가운데 보시면 컵홀더 팔걸이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 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 좀 보도록 할게요 엔진은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왼각수 조금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카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카부 점검 시작할게요 네 먼저 좌측 편마머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머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머 없고 등속 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머 없고 등속 조인트 찍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부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부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음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